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더 허브북의 마지막 편인 14번째를 합니다 거의 2주나 걸렸네요 허브북은 약초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약초 55개의 효용을 소개를 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필수 영양 섭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양 섭취는 책에 나온 게 섞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의 시기가 그리고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상수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섞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 한약 먹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지 또 뭐죠? 약방의 감초라고 그러죠? 감초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이것저것이 가감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수준에서 전문가 수준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약초 하나 가지고도 부작용 이런 거를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 필요한 거는 필수 영양소 섭취에 대한 상식인데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균형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단백질을 어떤 사람들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치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단백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우리 근육이나 세포가 평생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육을 늘리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겠죠 일단 그리고 늘리지 않다 하더라도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단백질을 먹지 않는다면 근육이나 세포가 재공급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포식 과정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세포를 다시 파괴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기에는 특히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노년기에도 꼭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오히려 좀 덜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 분량에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는 단백질로 해야 돼요 단백질도 우리가 얘기하면 육식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육식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은 콩 단백이 좋습니다 싸기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육식은 많이 하면 요산이 축적돼서 통풍이 걸립니다 예전에 무슨 왕이었죠? 영국의 아들 날려고 그렇게 날리시던 천일의 앤의 남편 막 부인들을 죽이죠 아들 못난다고 제가 헨리 8세였나요? 아무튼 그분이 고생했어요 고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왕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건희 회장처럼 되거나 헨리 8세처럼 됩니다 다이어트는 돼요 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항상 꼭 필요한 부분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가늘때 단식을 통하든 그렇게 에너지를 좀 가감할 수 있죠 살을 빼고 싶으면 그리고 배를 배부르게 먹고 싶은 그런 포만감도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려면 탄수화물을 먹는 게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콩 단백을 기본적으로 매일 먹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달라이 라마가 원래 불교는 육식을 안 하는데 티벳 불교는 또 달라요 거기는 육식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일주일에 두 번 육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정도가 최소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kg, 체중 1kg당 1g 정도의 탄수화물을 넣어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제가 한 60kg 내외인데요 그럼 60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콩을 기본으로 하고 달걀이나 아니면 가끔씩 고기 같은 거를 넣으면 되는데 고기가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필수아미노산 8중이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거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안 먹는데 그런 분들은 필수아미노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에 관한 건데요 지방도 꼭 필요해요 지방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방도 꼭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없으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이 세포를 만드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LDL, 로어덴스테롤이 있고 HDL, 하이덴스테롤이 있는데 LDL은 혈관을 벽에 침착을 해서 우리 몸에 건강이 해로운데 HDL은 오히려 LDL을 제거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HDL이 섭취가 LDL보다 더 많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요 우리 몸이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는 세포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단백질 자체는 너무 크기 때문에 혈관 안에 돌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HDL이 LDL보다 많도록 좋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을 필요가 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의 대표적인 것이 견과류나 올리브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올리브는 제가 약초 리뷰할 때도 검토를 했지만 몸에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몬드를 먹는데요 아몬드는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는 아니죠 어찌 보면 복숭아 C나 자두 C처럼 그런 C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지방도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단백질 필요하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뉜는 건 아셔야 되는데 지용성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몸은 많이 먹으면 필요한 거 이상은 그냥 배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정수적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비타민 B12는 육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채식주의자들은 고려하셔야 되고요 B12를 어떻게 해서 섭취할 것인지 아니면 달라에 라마처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육식을 하면 괜찮고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됩니다 유일하게 지용성인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A예요 A는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근은 충분히 먹을 필요가 있고요 당근 먹을 때는 항상 지용성 비타민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문제가 수용성 비타민과 다르게 흡수가 되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그런 면에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허브 상식입니다 허브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예전에 허브 중에 후추가 비싼 적이 있었죠 금 무게보다 더 비싼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가장 비싼 거는 사프란입니다 사프란 꽃이 여기 있는데요 사프란은 여기 암술 빨갛게 쭉 나온 게 암술이거든요 새해대로 나온 게 암술을 말려가지고 쓴 향신료인데 이게 지금 금보다 비싸요 파운드당 1000불이니까 440g, 50g 그게 1000불이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100만원 아니에요 이건 이란에서 거의 대부분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허브로서는 항암이나 항산화 작용이 있고 꿀향과 그리고 색상도 이게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 황금색으로 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허브 사브라는, 사프라는 추가했습니다 제가 55개는 안 넣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던 것뿐이지 비싸기니까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허브 와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섞어서 먹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와인 만드는 거는 제가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거기에 허브를 넣어주면 또 독특한 향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이 책을 읽고 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카모마일 티, 티백을 넣었어요 그게 제일 쉽죠 카모마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페퍼민트 티백도 넣어봤는데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제 입맛에는 페퍼민트가 더 좋더라고요 좀 더 강하죠 카모마일은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모를 정도의 맛이었다면 로즈마리나 세이지는 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 번 해보세요 티백이 있다면 아니면 직접 입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로즈마리가 향이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갤런당 한 파운드 정도를 수일 동안 넣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1리터에 티백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잉모초나 뽕나무에도 나름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약초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영양성분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백질하고 불포화 지방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육식도 물론 콩단백을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육식도 가끔 해야 된다는 것 저는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먹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으려고 하고요 두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두 번으로 놀리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내일부터는 지금 방학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허브 55종을 정리를 해서 하루에 한 개씩 한 두 달 동안 방학 동안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허브 좋은 거 많죠 그리고 약효가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는 것도 좋지만 허브를 통해서 직접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하실 것은 최수량부터 시작해서 두 배까지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리고 두 배 이상이 될 때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걸 알려드리고 한약처럼 여러 개 섞어서 먹을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공고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